안녕하세요. 팟컬럼리스트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테마 여행 하나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오늘 어느 도시, 어느 나라로 떠날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화려한 야경과 마천루의 도시. 두 번째,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식의 도시. 세 번째, 추억의 영화 속에 명소가 있는 도시. 너무 쉬웠죠?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홍콩입니다. 우리가 홍콩이라고 하면 빅토리아 피크처럼 화려한 야경이라든지, 혹은 많은 상품들이 면세점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쇼핑의 도시로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쉽게도 제 전공은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많은 아시아인들의 꿈과 희망, 혹은 낭만을 선사했던 홍콩의 명소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홍콩의 이곳저곳을 같이 다니시며,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화 속의 그 장면들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셨습니다. 오늘날 한류 영화와 드라마가 아시아의 주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지만, 과거 우리의 안방극장엔 홍콩 스타들의 영화와 광고가 신드롬처럼 쏟아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웅 분색, 무간도, 천밀밀, 화양연화, 중경삼림 등, 우리의 가슴속에 향수로 남아있는 그때의 그 시절 홍콩 영화들. 영화 속 명소들만 찾아가도 홍콩을 한 바퀴 다 둘러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먹방 열풍 내세를 따라 계획한 홍콩의 식도락 테마 여행까지 한번 알차게 즐겨볼까요? 저는 지금 홍콩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홍콩에 오면 벌써 공기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습도가 좀 높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공기가 좀 무겁다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홍콩 특유의 어떤 냄새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음식 냄새라는 말씀도 하십니다만 주변을 이루고 있는 어떤 환경들의 냄새 같은 게 느껴져요. 제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고요? 홍콩에 자주 오시면 그 느낌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날씨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비가 올 때도 굉장히 운치고 멋있습니다. 마치 80년대, 90년대에 유행했던 홍콩 느와르의 한 분위기 같은 것을 비 오는 날의 풍경 속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중국 광동성의 끝자락에 위치한 홍콩. 향기로운 항구라는 한자 이름과 역사를 품은 현대도시라는 수식어처럼 다사다난한 역사 속에서 대륙과 도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를 구석구석 살펴보면 전통과 현대의 매력 또한 멋스럽게 공존해 있는데요. 크게 홍콩섬과 침사추위로 나뉘어지는 홍콩 시내. 저는 먼저 홍콩섬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홍콩영화 베스트라고 한다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홍콩영화를 봐왔기 때문에 한 편을 딱 골라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작품의 측면에서, 연출력의 측면에서 딱 한 편의 걸작을 골라야 된다. 저는 무간도 시리즈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찰과 갱이라는 각기 다른 신분의 두 주인공이 엇갈린 운명 속에서 좌절하고 혹은 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마치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 의해서 100년 동안 지배당했고 다시 중국으로 편입된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어떤 홍콩 시민들의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그런 두 명의 각기 다른 캐릭터를 통해서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한 액션 영화, 누아루 영화로서도 굉장히 작품성이 높은 작품이긴 합니다만 아마 홍콩이라는 아주 특수한 역사를 가진 도시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영화를 보신다면 아마도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깊은 느낌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네요. 잠들어 있던 감수성을 깨웠다. 고등학교 때 본 영화 중에 천장지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덕화가 5천년치와 함께 약간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한참 예민한 감성이 예민하던 고등학교 시절에 봤어요. 그런데 그 반항적인 그 유덕화 씨가 오토바이를 끌고 와서 5천년치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히고 같이 그 둘만이 있고자 하는 공간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장면 같은 것은 거칠게 말했던 소년 시절에 어떤 일말의 낭만 같은 것을 좀 부여해줬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거칠었던 사춘기에 일말의 담비 같은 감정을 부여했죠. 그런 영화다. 단연 중경삼림 아닐까요? 우리가 그동안 홍콩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80년대, 90년대 누아르의 영화의 영향에 의해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우울하고 어떤 갱스터들이 등장하고 이런 공간으로서만 알았는데 왕가인 감독의 중경삼림은 물론 홍콩인들의 90년대 후반 중반에 어떤 시대의 정서를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쾌한 음악 그리고 그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파격적인 촬영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콩을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홍콩 영화들을 봤을 때는 홍콩에 꼭 가보고 싶다 나는 아주 강렬한 충동까지는 못 느꼈다라면 중경삼림을 본 세대들은 자신들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로서 홍콩을 일숭이로 뽑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영화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 수다에 푹 빠져있는 사이 드디어 김태훈의 홍콩 트립 첫 번째 코스인 에버딘에 도착했습니다. 홍콩섬 남서부 쪽의 항구도시이자 수상가옥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곳은 추억의 홍콩 영화 속에 등장했던 건물들과 예스러운 골목들을 만날 수 있어 여행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라고 하네요. 에버딘 항구에서 무료 페리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전보레스토랑 이곳의 꼭대기 층은 개방형 공간으로 꾸며져 에버딘의 운치 있는 풍경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럼 과연 여기에서는 어떤 무비톡 푸드톡이 펼쳐질까요? 자 드디어 에버딘에서 첫 번째 목적지인 전보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전보식당인데요. 이 식당은 홍콩을 찾아오신 많은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꼭 거쳐가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동식 요리를 즐길 수도 있고 또 해산물 요리가 특히 맛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영화의 배경으로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았던 툼레이더 3이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어떤 한 끼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등장했던 식당이 바로 전보식당이고 우리에게 좀 더 유명한 식당은 바로 그 우측에 있는 태백식당입니다. 무간도에서 삼합회의 간부들이 회동을 하던 자리 그리고 도둑들에서 한국의 도둑들과 홍콩의 도둑들이 처음으로 만남을 갖는 자리가 바로 이 태백식당입니다. 배 위에 떠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경찰들이 다가오는 것을 감시하기 쉬워서 이런 공간을 선택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저 혼자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풍스럽죠. 인테리어가 예전 어떤 황실에서 썼던 문양들 용 같은 어떤 이런 상징적인 동문들을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손님들을 모신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식당 특유의 어떤 원형 테이블 그리고 붉은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자체가 바로 이 홍콩을 대표하는 음식점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과한 표현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보 식당에 와서 이렇게 매니퍼를 보면서 뭘 먹을지 고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이곳은 광동요리를 특화해서 해산물 요리와 함께하는 그런 식당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중고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중고음식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북경요리와 상해요리 그리고 사천요리와 광동요리 그런데 아쉽게도 이 광동요리만큼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음식점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입맛에 잘 맞지 않는 어떤 간 같은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만큼은 많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이곳에서 찍은 영화들 앞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한 가지 남겨놓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주성치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식신입니다. 말 그대로 요리를 가지고 대게를 벌이는 아주 코믹하면서도 중국요리에 대한 어떤 만찬을 보여줬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바로 그 최후의 대게를 벌이는 곳이 이 전보와 태백 태백과 전보식당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다고 하는군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홍콩의 가장 큰 특징인 아주 풍부하고 맛있는 요리 그것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에 왔으니까 차를 한 잔 먹어야죠. 고기차가 나와 있는데 맛있습니다. 컵합하지 않고 아주 상큼하게 차 맛이 나요. 아 그리고 이 많은 음식 중에 뭘 먼저 먹을까 게살 스프부터 먹는 게 순서인 것 같죠. 네. 게살 특유의 부드러운 향과 옥수수의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아주 맛깔스럽게 넘어갑니다. 제가 어제 술을 안 마셨는데요. 술 한 잔 마시고 와서 해장으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역시 새우는 손으로 까야 제맛입니다. 아 이거 막 벌써 냄새가 자 새우를 뜯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요. 진화론적으로 얘기해보면 이 갑각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다른 짐승들이 와서 찝쩍거리는 바람에 껍데기가 딱딱해지는 전 세계 어디 가거나 새우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원재료 자체를 충분히 즐기는 음식들은 어디 가거나 맛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향수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중국요리는 기름진 음식들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채소가 들어가는 음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 데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향수육이네요. 맛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홍콩 대만 뭐 이런 중국권 국가들을 여행할 때 좀 걱정하는 게 돼지고기에서 그 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음식을 가리시는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입이 짧은 편인데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먹어본 탕수육 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난 저는 아시아 국가로 오면 그렇게 길쭉한 안남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찰기가 없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굉장히 담백한 맛이 있어요. 고소해요. 홍콩 사람들을 주식으로 먹는 그런 음식들 하나입니다. 비가 그쳤어요. 더군다나 해가 나기 시작해서 리버스 베이의 아름다운 초승달 모양의 해변이 빨리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에버든이라는 곳은 굉장히 재밌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베이에서 생활하는 홍콩의 가장 극빈층의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그런가 하면 부의 상징인 이 어마어마한 요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요트의 정박지이기도 합니다. 최상급과 최하급의 어떤 경제 규모를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는 곳 혹은 같은 공간이 있다는 것 참 묘한 느낌이 들죠. 리퍼스 베이로 가보겠습니다. 리퍼스 베이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초호화 맨션은 홍콩의 유명 스타들이 모여 거주한다고 알려져 있어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지금 리퍼스 베이에 나와 있습니다. 멋있죠? 해가 좀 쨍하니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비만 그쳐도 아주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 리퍼스 베이 해변은 원래부터 해수욕장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홍콩에서 해수욕장이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강원도 일대가 온통 다 해수욕장인 나라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해변을 예전에 영국이 홍콩을 지배하던 당시에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여기가 굉장히 풍수지적으로도 좋아서 아주 멋진 풍경과 함께 고가의 아파트들 혹은 집들을 지으면서 거기서 영국의 귀족들 혹은 지배계층들이 살게 되고 그들의 어떤 휴양지로서 리퍼스 베이가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 더 베란다라는 레스토랑에 갈 거예요. 이 더 베란다라는 레스토랑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영화 3개에서 탕웨이와 양주이가 처음으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던 레스토랑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습니다만 실제 모습이 어떨지 저도 오늘 처음 가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3개의 촬영지였던 더 베란다 레스토랑에 와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것은 여성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영국이 100년 동안이나 홍콩을 지배했기 때문에 영국의 문화가 홍콩의 문화와 아주 자연스럽게 섞여있는 것이 바로 홍콩의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3시부터 5시 정도까지 차와 함께 아주 맛있는 마카롱과 여러 가지 빵을 즐기는 애프터눈 티입니다. 사실 이 더 베란다 자체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호텔 체인이죠. 페린슐라에서 운영을 가장 유명한 애프터눈 티 문화를 이곳에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단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홍콩에 와서도 애프터눈 티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투어의 여러분들의 어떤 홍콩 투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도 약간 좀 설레요. 애프터눈 티라고 하면 어떤 걸 제일 먼저 먹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마카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음 맛있네요. 그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이걸 드실 땐 이유가 있겠죠. 너무 단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뒷맛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깔끔해요.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요. 왠지 더 베란다에서 애프터는 티에다가 맛있는 것을 먹고 있으니까 삶이 좀 우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새끼의 양조이도요. 원래 우아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장소에서 애프터눈 티를 먹으니까 이제 우아해지는 거죠. 영화 새끼에 보신 분들은 아마 더 베란다에서 양조이와 탕웨이의 대사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탕웨이가 묵죠. 거기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라고 했더니 양조이가 음식의 맛이 없어요. 대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긴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라고 이 더 베란다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 속에서 설정을 위해 만들어진 대사예요. 실제로 이 더 베란다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고요. 특히나 이 애프터눈 티는 아주 멀리서부터 이걸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새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상해에서 귀부인들과 마작을 하고 있던 탕웨이가 제가 조금 있으면 홍콩에 다녀오게 되는데 뭔가 부탁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는 대사를 하죠. 그러자 그 귀부인들이 갔다 올 때 스타킹을 좀 사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만 해도요. 이 실크 스타킹이라는 건 굉장히 고가의 판매가 되던 귀족 여성들이 할 수 있었던 물건이었고 또한 30년대 이후에 듀평에서 나일론을 개발하면서 나일론 스타킹이 나왔을 때도 초기에는 굉장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물건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의 문물이 막 섞여서 들어오더니 홍콩에 와야 그 물건들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 문화적인 또는 패션에 대한 어떤 역사까지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에 오셨을 때 꼭 한 번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와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갖고 싶다면 여기 오셔서 이걸 한번 즐겨 보시길 바랄게요. 보이십니까? 네. 금이 들어있습니다. 양조이 주인의 또 다른 영화 화양연화의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골드핀치 레스토랑입니다. 네. 저는 드디어 코즈웨이베이의 골든핀치 레스토랑에 와있습니다. 이 공간은 아마도 홍콩 영화 팬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은 꼭 와보고 싶은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양연화와 2046에 등장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입니다. 장만옥과 양조이가 자신들의 배우자들이 서로 말하자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상심한 마음을 안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장면에서 등장했던 그런 레스토랑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왕가의 감독이 나왔던 그 두 주인공들이 주로 먹었던 음식들로 아예 세트맨이가 있을 정도로 영화와 홍콩의 최고의 명소로 등록이 돼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한 번 이 공간에 들어가서 화양연화 속의 양조이와 장만옥의 분위기를 느껴보시죠. 영화 속 배경인 60년대 인테리어를 오롯이 간직했기 때문일까요? 발을 딛는 순간 영화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감동이 밀려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의 맞은편은요. 화양연화의 한 장면 그리고 2046의 한 장면을 대형 액자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곳이 바로 그 양조이와 장만옥이 식사를 했던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음악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화양연화와 2046의 음악을 맡았던 일본의 음악가죠. 시계로 오며바야시의 영화 오리지널 스코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왕가임 이전과 이후로 아마 골드핀치 레스토랑을 나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앞에 지금 이렇게 메뉴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2046 셋 밀 이라고 되어있죠. 바로 2046에서 주인공들이 먹었던 그 음식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또 이것은 In the Mood for Love 셋 밀 이라고 되어있는데 In the Mood for Love 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그 재즈 음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왕가이 감독이 그 영어로 영화의 제목을 짓는데 굉장히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한때 라는 것을 In the Mood for Love 라는 영어 제목으로서 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집에서 이 세트 메뉴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랙페퍼 스테이크입니다. 양조이가 아마 그 제 기억이 맞다라면 영화 속에서 먹었던 음식이 바로 그 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조금 부럽기도 하실 테고 아이스티가 나왔어요. 맥주 한 잔 먹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 골드핀치 레스토랑에서는 맥주는 팔지 않습니다. 기분이 참 묘하네요. 평생 홍콩영화를 봤고 왕강영화를 봤는데 건너편에 양조이와 장만옥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보이니까 좀 센치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도 이 공간을 찾는 많은 홍콩영화팬들 또 양조이와 장만옥의 팬들도 비슷한 기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에서 가장 사랑했던 어떤 한 장면의 그 장소에 와 있습니다. 화양연화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한 순간 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저한테는 바로 지금이 그런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상적인가요? 그래도 평생을 영화를 보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의 촬영지에 와서 그들과 똑같은 음료수를 마시고 식사를 한다. 나쁘지 않은데요. 블랙페퍼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와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와 이 돌판이 얼마나 뜨거운지 썰면서 육즙이 나오니까 막 튀어요. 앞으로 와 뭐 고기 좋아하시는 분 스테이크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화양연화의 배경뿐만이 아니라 고기만 먹기 위해서 오셔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이 소스에서 찍어 먹는 거죠? 조금 간이 세긴 한데 맛있어요. 저는 이제 미디엄을 시켰는데요. 레어로 시키셔서 돌판이 된 미디엄 또는 웰던으로 본인이 직접 기호에 맞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되겠습니다. 저 홍콩에서 살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네 전 지금 지금 코드웨이 베이를 걷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명품 샵들이 이렇게 질병에 늘어서 있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압구정이나 청담동 쪽의 분위기와 비슷한 그런 동네입니다. 아 여유 있네요. 사람들도 조금 한적하고 차분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확실히 홍콩은 중국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벌써 해가 저물기 시작하네요. 시간이 휙 지나가버려서 아쉽기도 하지만 저에게 낮보다 더 찬란한 홍콩의 밤이 기다리고 있으니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홍콩의 밤으로 같이 떠나보시죠. 저는 지금 저녁 시간에 미드 레벨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소호 거리 또 헐리홀 로드를 좀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하루 일과를 마친 좀 젊은 친구들이 이 동네에 나와서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친구들과 소소한 수다 뭐 이런 것들을 떠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죠. 여긴 굉장히 골목들이 많은데요. 그 골목골목마다 특이한 음식점들 카페들, 바들 뭐 그런 보석 같은 상점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서 걷는 맛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소호 거리에는 참 볼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어.. 관광객들에게는 모든 게 다 새롭죠. 벽에 있는 이런 그림마저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국적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한국의 블로거들이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는 곳이 이라고 하는데 감사해보십시오. 자, 미들레벨 에스컬레이터 위에 올라와서 그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 크리스찬 베일과 머건 프리먼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장소라고 하는데요.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이런 기분이었겠군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은 홍콩의 센츄얼 홀리스 스테이션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중경삼림에서 양종인 경찰관이 퇴근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1919년에 만들어졌는데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요. 겉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카오키라는 면 전문 음식점입니다. 밤새 돌아다녔더니 좀 출출해져서요. 야식을 먹으러 왔는데 줄이 뭐 어마어마하게 길군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기를 푹 고운 국물에 쌀국수를 풀어서 하는 홍콩식 국수요리라고 합니다. 양조이의 단골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어느 음식점 가면 유명 연예인의 단골집이다. 라고 해서 사진도 좀 붙어있고 이곳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양조이 씨도 와서 줄 서서 먹는 것 같아요. 홍콩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홍콩의 나이트라이프를 즐기자고요. 사실 제가 엄청난 애주가거든요. 여기는 바로 홍콩의 밤 문화를 가장 격렬하게 느낄 수 있는 랑카이 펑입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밤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바로 여기 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은요. 랑카이 펑의 어떤 이정표가 되는 만남의 장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수많은 바들 또 카페들 한번쯤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뒤에는 익숙한 편의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곳은 그냥 편의점이 아닙니다. 2005년쯤에 영업이 끝나면서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지만 이것은 바로 중경삼림이라는 영화 속에서 왕정문이 일을 하고 있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야식집이었어요. 일종의 샌드위치 가게였는데 바로 이 앞에서 양조이가 왕정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또 영화 속에서 굉장히 아주 멋지게 펼쳐졌었죠. 잠깐 들어가 볼까요? 뭐 일반 편의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였던 그 공간이니까 한번은 들어가 보고 싶어졌어요. 커피를 하나 사볼게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한잔 샀어요. 이 커피를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앞에서 양조이가 보이셨던 아주 멋진 장면이 있어요. 아마도 왕가이와 촬영감독의 가장 멋진 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은 막 빨리 움직일 때 양조이 혼자 이렇게 천천히 슬로 비디오로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기대해 주십시오. 와우 대단하죠 랑카이퍼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매일매일 밤 파티라고 볼 수 있겠죠. 부럽네요. 이곳은 전세계 어디 가거나 있는 프랜차이저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하드락 카페입니다. 저야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음악 평론가니까요. 전세계 어디 가거나 음악이 있는 곳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마돈나에 관련된 자료들도 있고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또는 헤비메탈 밴드 락 밴드들의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국인 이 홍콩에서 또 음악의 흥법 칠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 맥주 한잔 시켰습니다. 마셔도 되겠죠. 철스 맛있습니다.